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너무나 외로운 가을밤 비를 맞으며 당신에게 전화를 걸었을 때 당신은 나에게 이런 얘기를 해줬지 지금 거신 전화는 없는 것 뿐이오니 다시 확인하시고 걸어주시기 바랍니다 낙엽지는 거리에서 나에게 마지막이 들려주던 그 노래 들려주시겠어요? 아 듣고 싶나요? 네 들려주시오 메칸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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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랄랄랄랄랄랄랄라 공격개시 공격개시 모크가 절귀를 이렇게 만들었군요 맞아요 너무 놀랐어요 약이라도 먹으러 가야지 약? 약이라면 약은 약사에게 진료는 의사에게 주사는 엉덩이 마이 스탑 아파하지 말아요 내가 당신 곁에서 늘 지켜줄게요 이러지 말아요 내 사랑 마지막으로 이런 얘기하기 미안하지만 이 말 한마디 꼭 좀 들어주세요 듣고 싶지 않아? 어 네 마지막 부탁이요 제발 좀 들어주세요 듣고 싶지 않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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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사랑했던 나의 남자요 뻥한 돈 갚아 안 갚아 혼난다 혼난다 누구세요? 기억나요 기억나요 다 푸세요 어 이제 별 기억이 나는군 언젠가 사랑했던 나의 남자요 욕받다 가자 앞머리 내려왔어요 앞머리 내려왔어요 앞머리 내려왔어요 아 넘어 안 갚아 나의 남자요